잘 지내셨습니까? 어머니야 이 못난 자식이 이제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평생 사시면서 자식들 위해 사시는 거고 이제 거기서는 편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?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평생 사시면서 자신의 꿈 한평생 자신의 꿈 배경아 부족하나 넘치는 것 다 추워 이제는 사랑하는 자식이 살았지만 남은 남은 이 생 자신이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움에 돌아오는 아버지 인생 이 인생 한평생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 아멘 아멘 아버지의 꿈 아멘 숨어 antioxidants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런 마음 definition 하나님의 꿈 맑게 죽을 지는 아버지 빛들에 다시 우선으로 피웠으며 깍과 세기 전설처럼 살았던 행복한 땐 그곳에 나 있었고 아버지 있었네 그곳에 나 있어도 아버지 있었네 지난번 세월을 불때 죽을 지는 아버지 빛들에 다시 우선으로 피웠으며 끝과 세기 전설처럼 살았던 행복한 땐 그곳에 나 있었고 아버지 있었네 그곳에 나 있었고 아버지 있었네 그곳에 나 있었고 하나 아니 있었네 그곳은 우리 인중의사이 거기서 아버지 있었네 그곳에 나 왔다 그곳에 서울의 교 employ 그곳에다ск나면 그곳은cej과 세기 전설처럼 감사합니다.